파스칼 씨도 계신데 그럼 왜? 맞어. 아 파스칼 씨는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나. 잘 알아요. 다음에 한 번 찾으세요. 아 독일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카드까지 써주셨는데 남회석도 있고요. 나회석도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동영 씨가 쓰신 겁니다. 동영 씨가 유프레시아에게 유프 우리 같은 호텔 빵 친구잖아. 미스다에서 이제 같이 와서 전날 주무시는 것 때문에 제발 나 잘 때 몰래 혼자 클럽에 가지 말고 나 좀 데리고 가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 위롭다는 말이야. 아 위롭다는 말이야. 외롭다는 말이야. 유프레시아 빵 못 들어가요. 호텔 필요 없어요. 우리 유프레시아 씨가 그냥 서울에 오고 바로 클럽 가서 클럽 아침에 지나고 나서 미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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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오. our. 남자답다고 할까? 네 조금 씩씩하고 아 니엘씨가 터프하구나 아니 근데 나이 차이가 한참 나잖아요 제가 한참 동생이잖아요 근데 언니 후삭아 언니가 왜 나를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딱 봤을 때 후삭아 언니가 놀라면 니엘 리엘씨가 또 놀라는 것도 딱 보면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완전 쿨한 스타일 왜 그래요? 남자다 아니에요 서술하나 만약에 놀랐을 때 etical 못하겠어요.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포우가 보낸 거네요. 포우가 엘탄 씨에게 보낸 겁니다. 엘탄, 대기실에서 자기 일에 너무 집중 말고 가끔씩 놀자. 긴장 풀어. 삼겹살 사줄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우? 엘탄 씨 가끔 우리 놀는데 대부분 읽느라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놀지도 못했고 그래요. 우리 놀잖아. 엘탄 씨, 삼겹살 원래 못 먹는데 이제 먹게 됐으니 맛있게. 언제 먹을까? 원래 삼겹살을 못 먹어요? 예. 못 먹었는데 여기 먹게 됐어요. 아, 어떤 나라의 문화가? 터키 사람일까? 무슨 사람일까? 아, 터키에서는 못 먹는구나. 근데 완전히 터키 선배가 가르쳐줬어요. 삼겹살을? 네, 터키 선배가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삼겹살 없이 못 산다고 그래요. 예. 이 사실이 본국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는 알고 있고 아버지는 좀 혼나서 이렇게 못 피우는데 어떤 얘기든 이렇게 좀 재미없는 말투로 표현하시니까 이해는 안 돼요. 내용은 재밌어요. 내용은 재밌어요. 워낙 무덤덤하셔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땀 흘리는데요? 지금 이마에서 아버지니까 제 카드에서도 피에 써지고 있어요. 위에서 네. 선물로 줄게요. 뭘요?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 나 원래 두 번 했잖아요. 보톡스? 보톡스를 주사로 말고 샤워를 하면 어떨까요? 시원하겠다. 그래요. 어쨌든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고받았으니까 지금 선물들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프레시아씨가 1탄 1탄 1탄씨에게 분명이네요. 분명이네요. 네. 이거 왜? 1탄씨 원래 안 왔어요 원래. 그럼 이거 보면 자연스러워. 머리 많이 부셔야되는데. 개가 비웃어요.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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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사코씨가 또 준비한 선물을 해주십니다. 후사코씨가 준비한 선물은 글리베개. 네,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 미친놈. 와우. 사본다 쓴 물건인가요? 머리야. 머리야. 맥컬이 권신이 났어요. 지금 너무 어울린다. 옷이랑도 지금 너무 어울린다. 네. 글립씨는 열심히 그거. 브레이킹 하다보니까 여기가 좀. 섭섭하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여기 키울 때까지. 그거 하고 따뜻하게 다니라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선물 줬는데 보답으로 하나만 딱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하자고요. 바로 먼저 쓰면 안 돼. 바로 먼저 쓰면 안 돼. 잘 뚫리는지. 괜찮아요? 선물인데. 괜찮아요. 오늘 줄임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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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포우가 유프레샤에게 준비한 선수입니다. 스토킹 너무 멋있다 얼마전에 한국 와가지고 스토킹 좋다고 그랬더니 한국 스토킹 진짜 좋아요 너무 탔대요 근데 사실 저런 컬러가 저희 개그맨들은 웃기려고 신는거거든요. 근데 유프레샤에게 신으니까 너무 예뻐요. 지금 이 초록색도 신으셨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맞아요 저희가 신으면 닌자고 부르죠. 정주리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어요. 호우와 리혜씨에게. 부피가 굉장히 크죠.